저희가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대금이 누나라고 나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이 대금이 누나인데요. 여러분 제 구독자 수를 맞추시는 분께 상품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텀블러입니다. 제일 먼저 손드시는 분께 기회가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대금이 누나 검색하시면 구독자 수 바로 나옵니다. 누가 빠른... 어? 여기 앞에... 15만 2천이요. 어? 정답! 네. 15만 2천 명입니다. 네. 요즘 1회용품 줄이기 하고 있죠. 텀블러로 1회용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검색하신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대금이 누나 밴드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희망가라는 곡인데요. 여기 옆에 베이스 연주자 서우진 님께서 작곡하신 곡입니다. 우리 조금 더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 노래인데요. 어? 아까 산골물보다는 조금 더 밝은 노래입니다. 희망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가 들려드bad로 2회용품최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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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곡